노가리네 노가리네 맛있어 도시락반찬 예전에 빨갛게 했는데 간장하고 매실하고 마늘하고 파하고만 넣고 볶으려고 노가리가 맛있더라고 이렇게 맛있어 그렇게 잘라줘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좀 해야지 내가 운동도 바쁘지 엄마가 바쁘지 운동도 해야지 이걸 오래 음식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뼈 발라냈다고 거기서 손질해놨 살 때 뼈가 많아 다 손질해놨어요 이거 뭐야 상품권을 16만원 그 집이 다 갖다 줬어 이런 건 돈이 너무 들어가서 족파? 족파 그냥 이거 달아보지 이 정도 간장? 그릇에 가득 매실 간장하고 똑같이 마늘 한스푼 가득 간이 맞아 양념이 끓일 때 볶는구나 맛있겠다 고춧가루 고추장 안 넣어도 이렇게 양념이 끓일 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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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사다 놓으면 엄마가 다 쓰네 큰 병을 사다 놓아 정종을 사다 놓아 국물이 과자 없어지면 참기름을 둘러가지고 깨치고 그만해 국물이 다 쪼르면 참기름을 붓고 맛있어 이 노가리가 맛있더라고 아 맛있겠다 이제 다 쪼랐네 밥도둑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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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을 때 파를 잊어버릴 뻔했구나. 파를 넣으니까 훨씬 맛있어 보이네. 이제 접시에 다 먹어봐요. 여기에 매운 고추 같은 거 넣어도 맛있겠네. 아니, 꽈리고추나 청양고추나. 그래도 맛있어. 청양고추는 매워. 엄마가 매운 거 못 먹잖아. 나는 먹어. 맛있겠다, 이거. 우와, 맛있겠다, 이거. 맛있겠네. 빨갛게 안 해도. 너무 건강해. 찹쌀. 찹쌀하네. 간장이 좀 약간 쎄더라. 나 아까 저거 다 볶았어야 되는데. 괜찮은데? 괜찮은데. 짜진 않아? 약간 쪼금 싸다. 뒷맛이에요. 간장은 이거보다 좀 덜 넣어야 되는구나. 조금 짜데. 맛있어. 이렇게 해도 맛있네. 빨간 거만 맛있는 게 아니야. 이렇게 하는 거 맛있어. 짬둑짬둑. 이것도 먹으니까 맛있네. 이거 원래 맛있어. 원래 맛있어. 아주 맛있지. 술 한주도 돼. 노가리 원래 좋아해 난. 호프티카도 노가리 시켜가지고. 먹고. 수고하자. 드케드겠다. 현박이야 현박. 으흐흐흐